여러분 안녕 지금은 스키장 가고 있습니다 어느 스키장 가고 있지? 곤지암 곤지암 스키장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곤지암 스키장에 거의 다 와갑니다 너무 이뻐 역시 스키는 야간 스키지 그치? 어 와 도착 도착 우와 뭐야 렌탈샵 도착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렌탈샵에 도착해서 보드랑 장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다른거 없어요? 잘 받아? 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괜찮아? 맞아? 응 색깔이지 블랙 좋아해 끝 나 왜 이렇게 뚱뚱해보여 너무 뚱뚱해보이잖아 그치? 엄청 뚱뚱해보여 가자 여러분 이제 저희 장비 다 빌렸고 이제 스키장으로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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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으러 가자 그다음 스키가 여기다 스키에 나와? 스키장으로 가는 중 스키 쩍 잘 먹겠습니다 네 스키 탁이 되면 처음 먹기만 해 그제? 여러분 드디어 스키장에 온지 30분? 그치? 30분 훌쩍 넘어서야 스키를 타러 갑니다. 가봅시다. 지금 우리 너무 쪽팔린데? 괜찮아. 초급에서 연습을 하고 그치? 초급에서 연습을 하고 감각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도 까먹었어. 뭐야 안돼.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이거 까먹을까? 아 존나 무서워. 초라 가야지 상급. 상급 꺼내는데? 아 진짜 상급인데. 이 수준이 안맞네. 중급차 코스가 확실히 오래간다. 아무도 없는 것 봐. 어떻게 내려와 우리? 1시간 동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진짜 이제는? 초보자 진입금지. 갈 수 있어 누나. 갈 수 있어. 괜찮아 우리도 할 수 있어. 미쳤다 근데 진짜. 우와. 근데 뭐 어떻게 이미 올라왔는데 그치? 내려가야지. 미쳤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? 그치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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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kível 아 아 아 아 아 오 잘 차! 왼발이 앞으로 돌으라고? 내가 해볼게 호라지도 해? 아 저거 나왔다 아 나는 더울 것 같아 아까 그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어 일어나서 아 어떻게 돌아 펭이 잼 아 이제 그만해 나 낙엽할 거야 아 아 아 죽겠어? 빵이 터질 것 같아 어 진짜 아 어떻게 또 와 나 나 또 와야지 또 와야지 엉뻥 차고 와야지 뒤집가고 하고 와야지 나 지금 무릎도 깨졌어 지금도 아파 아주 만신차이가 됐네 지금 가자 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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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